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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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페셔널 GV를 맡은 음악사람 차우진입니다. 이 작품은 인디밴드의 멤버들 사이에 갈등과 화해라고 할 수 있겠죠? 갈등과 갈등이 마무리되는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짧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였는데 이 영화를 연출하신 김태희 감독님하고 그리고 주연 맡으신 윤현경 배우님 모시고 영화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프로페셔널 연출을 맡은 김세희입니다. 언프로페셔널에서 혜성 역을 연계한 윤현경입니다. 일단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상적이었던 게 배우들이 직접 연주를 한다는 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애초에 어떤 배우들을 캐스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캐스팅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화 자체가 라이브 연주를 녹음을 기반으로 약간 계획을 했던 거여서 배우분들을 섭외를 할 때 연기도 하시면서 연주도 할 줄 아시는 분들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되게 한정적이어서 쉽지 않았었는데 캐스팅 비화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연겸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극을 보고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뭔가 캐릭터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인기맨들 보컬로서의 모습을 보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캐스팅을 먼저 연락을 드려서 제의를 드렸고 또 이렇게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함께 하게 되었고 이제 나머지 멤버들을 그 이후에 캐스팅을 하게 됐는데 마침 이제 현경님과 친한 유하배우님께서 기타를 또 너무 잘 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분을 봤었는데 마지막에 유한님이 나타나셔서 딱 기타를 치는 순간에 아! 이분이 바로 지은님이다! 약간 이러면서 캐스팅을 했었고 또 그리고 드러머 역할에는 또 유한님이랑 친한 나연님이 또 계셨는데 드러머 역할은 사실 뭔가 연기를 많이 필요하러 하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음악을 좀 이제 뭐라고 해야지 리드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치 이렇게 또 전문 드러머로 계시는 나연님께서 또 참여를 하게 됐고요. 이제 베이시스트 현우 역할의 세홍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베이스를 치는 사람이 또 악기 중에서 제일 약간 적은 편에 속하기도 하는데 연기를 하면서 베이스를 칠 줄 아는 분을 이제 구하고 또 이제 얼굴도 좀 잘 생긴 역할이어야 이게 뭔가 개연성이 있으니까 이 모든 삼박자를 약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세홍님을 오디션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 이렇게 캐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경님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거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이야기와 대본을 봤을 때 이 주인공의 캐릭터가 약간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될까?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 노래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노래방용이라서 뮤지컬에 꿈도 못 꿈도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계속 오디션처럼 미팅을 할 때도 이제 세이 감독님이랑 합주실에서 만나서 노래를 한번 이제 굴렀어요. 근데 진짜 막 미쳐버리게 된 거예요. 정말 괜찮아시겠냐고 저는 세이 감독님 너무 좋다고 괜찮나?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걸 이제 시작으로 거의 세 달 동안 저는 감독님 괜찮아요? 감독님이 괜찮아요? 연경님 계속이라고 세 달 동안 괜찮아요를 주고받으면서 찍었어요. 연경님은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엔딩 그냥 엔딩 얘기부터 하죠. 엔딩이 그래서 3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머리끄덕이를 잡고 나서 3개월 후에 약간 그때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된 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셋 다 헤어진 거? 아니면 뭐 뭔가 관계가 계속되는 거? 저는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다 이제 지은이와 현우도 헤어진 상태고 모두가 이제 다 그런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뭔가 저는 이 세 명이 되게 오랫동안 같이 어떤 관계를 쌓아왔고 사실 그런 관계들이 뭔가 최악의 상황까지 가더라도 쉽게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게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세 명한테는 어쨌든 음악과 어떤 자기들의 밴드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그 남투극 후에 굉장히 다 서로 만나지 않았겠지만 만나지 않았겠지만 서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의 시간이 끝난 후에는 그래도 뭔가 이 상황 우리 관계는 최악이 됐지만 이걸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 모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뭔가 계약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뭔가 이제 나가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보다 이 원더러스트를 했을 때 더 어떤 그 본인들의 삶에 더 만족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약간 작용을 해서 3개월 뒤에 다시 공연을 하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엔딩을 그렇게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나중에 편집 끝나고 확인을 해가지고 하하하하하하 네 연기할 때는 뭐 이게 전인지 훈인지 3개월인지 3년인지 그냥 일단 저와의 관계는 이제 뭔가 관계성이 없는 상태? 다 생각하고 연기를 했었어요 저는 네 뭐 평영님이나 뭐 김세관님이나 그 주변에 밴드를 하거나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음 저는 뭐 음악을 하는 친구 이제 뭐 친한 친구는 없는데 워낙 제가 밴드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공연을 보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뭐 대학생 기자 같은 걸 하면서 좀 그 밴드들 인터뷰할 기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때 들었던 얘기들도 많이 참고를 했고 또 이제 영화를 준비하면서는 실제로 다른 밴드들의 인터뷰도 많이 읽었고 그랬었는데 가장 많이 참고를 했던 거는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약간 소재가 난투극이다 보니까 제가 밴드들이 무대에 의해서 약간 뭔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영상들을 조금 많이 찾아 봤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유하배우가 유하언니가 저랑 되게 친한 언니인데 같이 공연도 했던 학교 선배인데 언니가 밴드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 기타 실력이 언니랑 나영이랑 같이 밴드 데뷔를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어서 애초에 언니가 밴드 관련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 분위기를 확실히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저희 합주할 때도 진짜 제가 밴드 보컬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태용님도 버스킹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다들 저를 제외하고 밴드 구성원들이 다 실제 밴드 경력이 있었어서 너무 저도 어? 나 밴드 보컬이 된 느낌이야? 막 이러면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약간 공교롭게도 네 명이 멤버인데 세 명이 여자가 한 명이 남자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얘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거 처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든 생각이 역시 남자 함부로 드리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남자 함부로 밴드를 드리고 이런 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제가 솔로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게 좀 재밌었고 약간 요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보통 옛날 20세기? 그때는 사실은 남자들이 다 멤버들이고 여자가 한 명이 있으면 보컬 아니면 베이스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전원이 다 여성 멤버들이거나 아니면 좀 특이한 것들은 드럼 치는 여성 멤버들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요즘 느낌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좀 풍미로웠었는데 그 저는 이제 음악도 좀 특이했던 게 오리지널 곡이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크레드 월를 열심히 봤어요 작곡을 누가 했나 작사는 누군가 했더니 작곡이 최혜진 님 작사 작사 그다음에 김주현 님이 작곡을 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현장 녹음 타이틀에 또 김주현 님이 있어서 맞아요 이 분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제 단기예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음악감독님 김주현 님은 원래 검은골을 연주를 전공을 하신 분인데 이제 또 작곡도 하시고 현장 녹음도 하실 줄 아셔서 마침 제가 이런 이런 영화를 찍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아 그러면 뭐 함께 해보겠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그 이제 곡을 세 곡이 나오는데 영화 속에 그 곡을 이제 제가 뭐 내용에 맞춰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맨 처음 곡을 만들고 싶고 이런 느낌으로 두 번째 곡 만들고 싶고 마지막 곡은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대화를 하면서 조금 영화 속에 음악을 만들어갔고 그리고 먼저 작사를 먼저 해서 주는 게 더 편하다고 하셔가지고 그 제가 또 작사를 직접 해볼까 라고 생각도 했는데 좀 너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제 의도는 담겨 있어야 되지만 제가 쓴 거를 봤을 때 좀 너무 짜칠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수소문을 통해서 작사를 하시는 분을 조금 또 알게 돼서 최혜진님께서 작사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제가 말한 뭔가 이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뭔가 잘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음악 감독님한테 드리면 그거를 음악 감독님이 보고 좀 이제 그거를 작곡을 해가지고 들려주고 뭐 이런 점이 다 고쳤으면 좋겠다 하면 또 같이 고치고 이랬던 것 같고 감사합니다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 미션인 거잖아요 하나는 연기도 해야 되는데 이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연기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동시에 연주와 노래와 라이브하는 장면도 커버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기존에는 노래가 아니라 처음 받아보는 그걸 난생 처음 받아보는 노래인 거잖아요 그것도 연습해야 되고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마냥 너무 재밌었어요 연습할 때 연습할 때 저희가 심지어 막 넘쳐서 감독님 안 오셔도 된다고 우리끼리 연습할 수 있겠다고 그 밴드 데뷔하거든요 우리 그건 내자고 그리고 사라진 음악들도 너무 많고 중간에 짧은 음악들 근데 그냥 가수들이 이런 기분이니까 내 노래 하나 이게 데뷔되지 빛나지 못하는 이 노래 안녕 눈물 약간 이러고 뭔가 되게 그냥 모든 순간들이 다 너무 특별했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이 밴드를 위한 노래도 생기고 이거 우리가 정말 오리지널로 연습도 하고 나중에 우리 공연도 할 거야 그러니까 뭔가 사실 연기는 그렇게 큰 저에게 힘겨움이 없었거든요 네 노래가 너무 좀 걱정이었는데 즐거웠지만 부담감이 있었다고 혹시도 했던 것 같아요 인디밴드 그 다음에 프리랜서도 그렇고 요즘에 말하는 개념으로 치면 프리워커 이런 개념으로도 많이 설명을 하는데 독립영화도 그렇고 인디펜던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각자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일단 인디음악도 그렇고 독립영화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거대 자본이 들어 있지 않은 어떤 그 열악할 수도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뭔가 창작자들의 어떤 그런 의도나 그런 하고 싶은 메시지를 조금 더 자유롭게 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독립영화를 하고 인디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너머의 어떤 산업에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뭔가 저는 그 상태가 굉장히 그냥 불안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하기도 하고 자아에 대해서 뭔가 되게 고민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가장 잠재력이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음 그래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그거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독립영화나 인디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막연한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런 상태이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독립영화나 인디밴드를 지속한다라고 하면 좀 뭔가 그 돈이라는 거대 자본이라는 것에 뭔가 좀 맞춰 가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뭔가 내 색깔을 표출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거대 자본의 의의의 무언가들을 작업을 하다보면 여러모로 여러모로 이런 안성용 단어가 뭔가 깎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압박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내 돈으로 내 돈 내 자? 그러니까 오히려 멋있고 가끔 보면 더 재밌어요 더 참신하고 새롭고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신 분들 관객들 에게 두 분이 아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아니면 방금 하신 얘기에 좀 더 이어서 뭐 약간 못한 이야기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려 볼게요 일단 이 영화를 3년 전쯤에 촬영을 했는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렇게 극장에서 개봉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서 되게 운 좋게 이렇게 수퍼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관객들과 만나 뵙게 됐는데 뭐 보신 분들에 따라서 다양한 생각을 들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일단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 단편영화의 어떤 매력이 진짜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맞아요 단편영화가 요새는 퍼플레이나 이런저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조금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플랫폼들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쇼퍼스 프로젝트나 또는 이제 더 이런 쇼퍼스 같은 프로젝트가 더 많이 생겨서 관객분들이 단편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단편영화도 계속 봐야 네 짧은 호흡이 익숙해지실 테고 단편영화의 맛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은 만남의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브이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에게 다시 한번 응원과 격려를 보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